안녕하세요. 천명김보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나날들이 몇 달째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단기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하다. 48년생 앞질러 가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라. 60년생 무리한 투자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말자. 72년생 나이 들어 응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경사가 있다. 84년생 시야를 넓게 가지고 천천히 단계를 거쳐 올라가도록 해라.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꾀꼬리가 버들가지 위에 깃을 치니 가지마다 조각조각이 황금이로다. 49년생 돌을 쪼아 옥을 보니 힘써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 61년생 구설수를 조심해라. 73년생 때를 만났으니 이름을 떨치고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으리라. 85년생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해 자칫 긴장이 풀려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범띠 가겠습니다. 모든 일이 어려운 듯 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 50년생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만 결국에는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되어 승승장구한다. 62년생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라. 74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으니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86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함께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된다. 51년생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치성을 들인 보람이 있겠다. 63년생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된다. 75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척이 있다. 87년생 주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명예가 올라간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기존의 나쁜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라. 52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 여유를 가지고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76년생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88년생 자꾸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다시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온다. 뱀띠 가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운 이 뜻을 이루기 좋은 시기이다. 53년생 주위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면 얻을 것이다. 65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성공하리라. 77년생 정신이 많이 지쳐있어 병세가 악화되니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89년생 어려움을 겪겠으나 포기하지 말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면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하리라. 54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66년생 여행을 떠나라. 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행 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된다. 78년생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90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진다. 양띠 가겠습니다. 자중하고 외지로 나가지 마라. 55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다. 67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라. 79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몸을 다칠 수가 있다. 91년생 모든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망신을 당하리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56년생 한 번쯤은 웃을 일이 있겠지만 이도 오래 못 간다. 68년생 사업 실적이 늘어나질 않아 좁혀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80년생 바른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다. 92년생 어디를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다. 닭띠 가겠습니다. 깊은 산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나니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57년생 도움을 청해도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독선에 빠질 수도 있으리라. 69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하다. 81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낭패만 당하고 돌아올 것이다. 93년생 마음이 작고 담이 크니 항상 안정되게 행동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계획성 없이 일을 해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이다. 58년생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70년생 어느 것도 지금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82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라. 94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라.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이다. 59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질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1년생 전업이나 개업을 하려 한다면 확실한 결단을 내려라. 주의의 유혹을 이겨내야 가능하다. 83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95년생 꼭 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